한국산업인력공단 26번부터 50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는 두 번씩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듣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26번부터 29번까지 문제입니다.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산 정답은 4번입니다. 26번 배추 다시 들으십시오. 배추 27번 공항 다시 들으십시오. 공항 28번 회사 안에 컴퓨터실이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회사 안에 컴퓨터실이 있어요. 29번 문제입니다. 제 방 번호는 202호예요. 다시 들으십시오. 다음은 30번부터 34번까지 문제입니다.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책상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0번 30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텐트를 치고 있습니다. 2번 야영을 하고 있습니다. 30번 3번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30번 4번 민박을 하고 있습니다. 30번 다시 들으십시오. 30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30번 1번 텐트를 치고 있습니다. 30번 야영을 하고 있습니다. 31번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4번 민박을 하고 있습니다. 31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생선입니다. 2번 돼지고기입니다. 3번, 과일입니다. 4번, 채소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생선입니다. 2번, 돼지고기입니다. 3번, 과일입니다. 4번, 채소입니다. 32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번,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번, 자연재해가 발생했습니다. 3번,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4번,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번,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번, 자연재해가 발생했습니다. 3번,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4번,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33번, 회사의 분위기가 어떤 것 같습니까? 1번, 분위기가 자유로운 편입니다. 2번, 분위기가 험악합니다. 3번, 회사 규율이 엄격합니다. 4번, 상사가 부하 직원을 친절하게 대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회사의 분위기가 어떤 것 같습니까? 1번, 분위기가 자유로운 편입니다. 2번, 분위기가 험악합니다. 3번, 회사 규율이 엄격합니다. 4번, 상사가 부하 직원을 친절하게 대합니다. 34번, 그림에 나온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1번, 상사와 부하 직원입니다. 2번, 직장 동료와 사이가 좋습니다. 3번, 선배가 후배에게 일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4번, 직장 동료와 화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그림에 나온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1번, 상사와 부하 직원입니다. 2번, 직장 동료와 사이가 좋습니다. 3번, 선배가 후배에게 일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4번, 직장 동료와 화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번부터 37번까지 문제입니다.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이것은 시계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35번 예전엔 회식을 할 땐 삼겹살은 꼭 먹어야 되고 술자리가 마련됐었지요? 요즘은 운동을 함께 해요. 축구도 하고 배드민턴도 하죠. 다시 들으십시오. 36번 이제 재단이 끝났어요. 여기에 구멍 뚫어 줄래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제 재단이 끝났어요. 여기에 구멍 뚫어 줄래요? 37번 37번 이번 휴일은 날씨가 더우니 외출하기가 싫고요. 집에서 예약원을 켜놓고 책을 읽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번 휴일은 날씨가 더우니 외출하기가 싫고요. 집에서 예약원을 켜놓고 책을 읽어요. 다음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생일을 축하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38번 시청 가려면 어떻게 가면 돼요? 버스를 잘못 탄 것 같아요. 버스 노선 좀 알려 주실래요? 1번 길을 건너서 반대편 쪽에서 오는 버스를 타세요. 2번 다음 정류장에서 내려서 다른 버스를 갈아 타세요. 3번 여기에서 시청까지 40분 정도 걸려요. 4번 바로 택시를 타면 빨리 갈 수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시청 가려면 어떻게 가면 돼요? 버스를 잘못 탄 것 같아요. 버스 노선 좀 알려 주실래요? 1번 길을 건너서 반대편 쪽에서 오는 버스를 타세요. 2번 다음 정류장에서 내려서 다른 버스를 갈아 타세요. 3번 여기에서 시청까지 40분 정도 걸려요. 4번 택시 스탠드에서 바로 택시를 타면 빨리 갈 수 있어요. 39번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은데요. 직접 센터를 방문해야 하나요? 1번 수업 중 80% 이상 참석 시 수요증도 나와요. 2번 자격증 따고 싶으세요? 3번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수강 신청을 하세요. 4번 4번 수업은 3개월 이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은데요. 직접 센터를 방문해야 하나요? 1번 수업 중 80% 이상 참석 시 수요증도 나와요. 2번 자격증 따고 싶으세요? 3번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수강 신청을 하세요. 4번 수업은 3개월 이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4번 40번 나삼옷을 좀 박아야 하는데 어떤 도구가 적합할까요? 1번 망치가 아무리 찾아도 없네요. 2번 공구함에 넣어 두었는데 어디에 갔을까요? 3번 드라이버로 해 보세요. 4번 구멍은 전기 드릴로 뚫으면 쉽게 작업할 수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나사못을 좀 박아야 하는데 어떤 도구가 적합할까요? 1번 망치가 아무리 찾아도 없네요. 2번 공구함에 넣어 두었는데 어디에 갔을까요? 3번 드라이버로 해 보세요. 4번 구멍은 전기 드릴로 뚫으면 쉽게 작업할 수 있어요. 41번 회사 일이 많이 바쁜데 휴가 내는 게 어렵겠지요? 1번 반장님은 연차 휴가를 냈어요. 2번 반장님께 여름 휴가를 낼 수 있는지 물어봐요. 3번 반장님은 외출 중이에요. 4번 반장님이 오늘 한턱 내신대요. 다시 들으십시오. 4번 반장님이 오늘 한턱 내신대요. 4번 반장님이 오늘 한턱 내신대요. 42번 신입 직원이 일을 배우는 속도가 너무 느려요. 어떻게 하죠? 1번 단단히 혼 좀 내야겠어. 2번 일을 배우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려요. 이해해 주세요. 3번 피곤해 보이는데 잠시 좀 쉬었다 하세요. 4번 음료수를 건네면서 이야기 좀 해 보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신입 직원이 일을 배우는 속도가 너무 느려요. 어떻게 하죠? 1번 단단히 혼 좀 내야겠어. 2번 일을 배우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려요. 이해해 주세요. 3번 피곤해 보이는데 잠시 좀 쉬었다 하세요. 4번 음료수를 건네면서 이야기 좀 해 보세요. 50번까지 문제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정답은 1번입니다. 43번 오늘 점심 메뉴는 삼계탕이네요. 리안 씨, 오늘은 봄날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봄날에 삼계탕을 먹어요. 정말요? 날씨가 더운데 왜 뜨거운 음식을 먹어요? 여름에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몸이 따뜻해져서 더위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요? 요즘 저도 너무 더워서 힘이 없었는데 잘 됐네요.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 점심 메뉴는 삼계탕이네요. 리안 씨, 오늘은 봄날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봄날에 삼계탕을 먹어요. 정말요? 날씨가 더운데 왜 뜨거운 음식을 먹어요? 여름에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몸이 따뜻해져서 더위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요? 요즘 저도 너무 더워서 힘이 없었는데 잘 됐네요. 44번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은 대부분 직장 동료를 가족처럼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합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너무 편하게 이야기를 하거나 신체 접촉을 하게 되면 이것이 성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상대방의 행동 때문에 불쾌한 감정이 생겼을 때는 이것을 분명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또한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했을 때는 사건을 정확하게 기록해두고 증거를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범죄의 피해자도 가해자도 될 수 있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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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번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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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안 씨는 설날에 뭐 했어요? 한국 친구 집에 가서 떡국도 먹고 윷놀이도 했어요. 재미있었겠어요. 네,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친구 부모님께 세배도 하고 세뱃돈도 받았어요. 우와, 특별한 경험을 했네요. 정말 좋았겠어요. 46번 네, 사고 난 후에 빨리 수술을 받아서 괜찮아요. 다행이네요. 산재를 신청하려면 재해 발생 당시에 진료 기록이 중요합니다. 우선 이 신청서 한 부 작성해 주시고요.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오시면 됩니다. 작업하다가 손을 다쳤는데 혹시 병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다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3일 전에 작업장에서 연마 작업을 하다가 손이 기계 안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많이 다치셨겠네요. 지금은 좀 괜찮으세요? 네, 사고 난 후에 빨리 수술을 받아서 괜찮아요. 다행이네요. 산재를 신청하려면 재해 발생 당시에 진료 기록이 중요합니다. 우선 이 신청서 한 부 작성해 주시고요.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오시면 됩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네, 요즘은 날씨가 따뜻해서 기분이 정말 좋아요. 수루 씨는 봄을 좋아해요? 네, 저는 봄을 가장 좋아해요. 투안 씨는 무슨 계절을 가장 좋아해요? 저는 겨울을 가장 좋아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네, 요즘은 날씨가 따뜻해서 기분이 정말 좋아요. 수루 씨는 봄을 좋아해요? 네, 저는 봄을 가장 좋아해요. 투안 씨는 무슨 계절을 가장 좋아해요? 저는 겨울을 가장 좋아해요. 48번 어서 와요, 모니카 씨. 여기 좀 앉아요. 차 한 잔 할래요? 아니요, 괜찮아요. 모니카 씨, 내일이 근로자의 날인 거 알죠? 이번 근로자의 날을 기념해서 우수 사원을 추천받았는데 모니카 씨가 뽑혔어요. 네? 정말요? 일도 잘하고 작업장 점검도 아주 꼼꼼히 한다고 들었어요. 모니카 씨가 열심히 해 준 덕분에 일이 더 편해졌어요. 정말 고마워요. 이건 감사 선물이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서 와요, 모니카 씨. 여기 좀 앉아요. 차 한 잔 할래요? 아니요, 괜찮아요. 모니카 씨, 내일이 근로자의 날인 거 알죠? 이번 근로자의 날을 기념해서 우수 사원을 추천받았는데 모니카 씨가 뽑혔어요. 네? 정말요? 일도 잘하고 작업장 점검도 아주 꼼꼼히 한다고 들었어요. 모니카 씨가 열심히 해 준 덕분에 일이 더 편해졌어요. 정말 고마워요. 이건 감사 선물이에요. 다음은 49번부터 50번까지 문제입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답하십시오. 2반, 이번 여름 휴가 계획은 세웠어? 아직 아무도 휴가 얘기를 안 해서 휴가를 써도 될지 눈치를 보는 중이야. 7월 말에는 쉬는 공장이 많으니까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야. 그때쯤 휴가를 신청해 봐. 그래야겠다. 근데 보통 휴가는 얼마나 쓸 수 있어? 1년에 연차 15일까지 쓸 수 있는데 여름 휴가로는 일반적으로 3, 4일 정도 쓰는 편이야. 다시 들으십시오. 2반, 이번 여름 휴가 계획은 세웠어? 아직 아무도 휴가 얘기를 안 해서 휴가를 써도 될지 눈치를 보는 중이야. 7월 말에는 쉬는 공장이 많으니까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야. 그때쯤 휴가를 신청해 봐. 그래야겠다. 근데 보통 휴가는 얼마나 쓸 수 있어? 1년에 연차 15일까지 쓸 수 있는데 여름 휴가로는 일반적으로 3, 4일 정도 쓰는 편이야. 8월 말에는 계속 트레이드로는 벽으로는 상의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2년에 연차 15일까지 뵙는 시간이야. 그래서 오늘의 기업은 더 열심히 되어야겠다. 4일까지는 사양 15일까지는 사라진 공이 올라오면 10일까지는 일을 위해서 네 원의 자양 15일까지는 계속 점심으로는 사양 15일까지는? 4일까지는? 9일까지는? 10일까지는? 그래도hin mathatch품이 있어서는? 5일까지는... 4일까지는? 4일까지는? 감사합니다.